안녕하세요 도단두담입니다 부산 막미역 이번 출구로 오시면 책방 비비드랑 비건 베이커리 코사미로를 만나실 수 있어요 처음엔 찾기가 조금 어려웠는데 두번째라고 이제 좀 수월해요 그럼 비건로드 두번째 목적지인 비비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책방 비비드 내부 모습입니다 여러가지 굿즈를 판매하고 있고요 여기는 독립서점이에요 그래서 성과 관련된 것 비건 비건이즘 페미니스트 페미니즘 그리고 퀴어 등과 같은 주제들을 다루고 있어요 여기 오시면 다양한 책들을 만나실 수 있으니 한번쯤 들려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저는 코사미로에서 빵을 먹고 들어왔는데요 다음번에는 여기서 책을 먼저 사서 코사미로에서 책을 읽으면서 빵을 먹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 아래 월경컵도 보이네요 부산 비건로드의 두번째 방문제인 식빵뷰비드 도장을 꾹 찍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